생일샘의 영상수업 파티클을 이용해서 입자들이 밑에 이렇게 쌓이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입자가 그냥 동그란 입자가 아니라 파티클의 입자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글자라든가 이런 걸로 입자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트랩코즈 스윗의 파티큘러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결과는 이런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 컴포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뉴 컴포지션 저는 그냥 1280, 720으로 좀 작게 시작을 할게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파티클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이라고 레이어를 주고요. 파티클 레이어를 만들땐 검정색으로 만들어주는 걸 권합니다. 아무 색깔이나 해도 상관없긴 해요. 자 파티클 이펙트를 검색해볼게요. 이펙트 프리셋에서 저는 아이치 트랩코즈의 파티큘러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타임바가 100프램 이후로 됐을 때 가운데에서 입자가 나오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얘를 받아줄 수 있는 플로어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Y 플로어라고 바닥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밑에다 이렇게 놨고요. 3D를 켜고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3D를 켜는 거죠. 로테이션을 열어서 X축으로 90도 회전을 줘볼게요. 자 그리고 포지션을 포지션 위치는 아래에서 위치를 잡아줄 거니까 밑으로 좀 내려보도록 할까요? 자 뷰포트를 두 개의 뷰포트를 한번 보고 왼쪽 뷰를 커스텀 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지금 아 검정화면이라 눈에 잘 안 띄죠. 투명하게 놓고 한번 봐볼게요. 이런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플로어 바닥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여기에서 파티클 입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600, 700이라고 값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파티클 레이어 여기에 효과를 한번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뷰포트를 좀 볼 거고요. 일단은 동그라미로 한번 파티클 레이어를 한번 배치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2m부터 보겠습니다. 파티클 색, 이게 파티클의 개수를 말합니다. 150개의 개수가 만들어지도록 할 거고요. 요게 중요해요. 2m 타입. 2m가 포인트. 요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펼쳐보겠습니다. 박스에서 나오겠다. 얘가 박스에서 나옵니다. 이때 박스의 사이즈가 중요해요. 이 박스의 사이즈는 바로 어디에서 오셨냐면 요기서의 집니다. 2m 사이즈. 우리는 아까 포인트 한 분자에서 기본적으로 파티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상자 안에서, 이 상자 안에서 파티클 입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상자가 500x500x500 형태의 픽셀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XYZ-linked가 아니라 XYZ-individual, 독립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컴포지션을 128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X 사이즈를 1280, Y 사이즈를, Y 사이즈는 뭐 한 300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아요. 높이 부분. 히둥이가 1280, 300 정도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죠. Z값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깊이 부분. 얘는 한 50만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파티클 입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길 원해요. 포지션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포지션은 파티클 마스터, 2m 마스터의 요기가 포지션입니다. 자, 포지션의 위치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파티클 입자가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떨어지도록 할게요. 값을 한번 줘볼까요? 마이너스 500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현재 박스가 저 위로 올라가져 버렸기 때문에 파티클 입자는 안 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중력 값을 이용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어디냐면 physics, 물리적인 값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physics 여기 physics가 에어는 그냥 공기 중에서 이렇게 뻗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physics를 bounce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gravity, 이게 바로 중력이에요.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하늘로 날아가고요. 플러스 값을 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저는 한 600 정도를 줘볼게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입자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의 생명과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파티클 마스터를 펼쳤을 때 여기가 파티클 마스터 자, 생명은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라이프를 20이라고 줄게요. 왜냐하면 밑에 많이 오랫동안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이즈를 한 20 줘 볼게요. 여기도 이런 입자가 나타나지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물리적인 바운스 했던 여기 비직스입니다. 바운스를 한번 펼쳐보죠. 바운스를 펼쳤을 때 무엇을 해주냐면요. 플로어 레이어. 얘가 바로 플로어라고 아까 만든 것이다. 라고 해줬어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얘가 위에서부터 박스에서 입자가 나오면서 바닥에 당당당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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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면서 생명이 20초다 보니까 밑에 쌓여지는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네요. 오유, 좋습니다. 그런데 최종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캐릭터가 내려오면서 쌓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캐릭터가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앵그리버드 작업을 하기 위한 미리 제가 앵그리버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놨던 게 있는데요. 캐릭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요 녀석입니다. 아, 제가 가져올 때 PNG 시퀀스를 했더니 1번, 2번이 같이 왔네요.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소스를 가져오고자 할 때 선택하고요. 얘가 꺼져야 돼요. PNG 시퀀스가 꺼져야지만 한 개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1번 파일이 있고 똑같은 파일 네임의 뒤에 넘버만 바뀐 2번이 있었기 때문에 시퀀스로 들어와서 어떤 거예요. 자, 요거 하나를 얘를 가져올까요? 얘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가져온 걸 가지고서 이렇게 화면에 일단 배치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제 위에다 일단 배치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얀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얀 거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적합하지가 않겠죠. 펜툴로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아, 제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 툴이 사라져버렸네요. 이럴 때는 윈도우에서 툴하고 열어주면 됩니다. 자, 펜툴로 얘를 따줘요. 마스크를 따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툴로 콕콕 눌러가면서 마스크를 따는데요.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다른 개가 눌러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앵커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이어서 펜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만들고 있고요. 자, 클릭 앤 드랙을 하게 되면 곡선 모양으로 앵커를 딸 수가 있죠. 조금 뭐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죠. 선생님,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엉터리로 됐네요. 자,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M 눌러주게 되면 마스크 패스인데요. 경계 색깔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캐릭터와 조금 다른 파란색을 선택했고요. 선택툴로 앵커를 선택해서 이렇게 모양을 수정합니다. 어, 여기는 동그란 모양이어야 되는데 즉, 돼지이어야 되는데 직선이 됐어요. 이럴 때는 펜툴을 꾹 누르고 있을 때 컨버트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성태를 예쁘게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 양쪽 조절이 아니라 솔로로 보겠습니다. 한쪽 조절을 원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Alt키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한쪽 조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을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드래그를 하다가 Alt키를 눌러주십시오. 자, 얘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나머지를 조금 더 수정해 볼게요. 자, 형계를 디레그를 하다가 Alt키를 눌러서 경계를 잡습니다. 아, 아무래도 에펙은 여기 경계를 잡는 것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보다는 조금 불편하죠.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나아집니다. 자, 경계를 예쁘게 마스크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앵그리버즈가 예쁘게 따졌습니다. 자, 솔로 보기에 빠져나오고 투명하게 보기도 빠져나왔어요. 자, 이 앵그리버즈를 무엇으로 쓸 거냐면 나는 파티클의 입자처럼 사용하기를 원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레이어 자, 밑에다 내려놓을게요. 현재 레이어는 컴프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컴포즈 그래서 오케이 하고 컴포지션을 생성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티클 파티클 레이어에 가서 모양을 여기입니다. 파티클 마스터에 갔을 때 파티클 타입을 펼쳐서 스플라이즈 그리고 무엇을 하냐 스플라이즈을 선택하는 게 바로 여기 텍스처라는 걸 펼쳤을 때 그 스플라이즈를 사용하고 묻고자 하는 컴포는 앵그리버즈 컴포다. 라고 모양을 잡습니다. 다시 봐볼게요. 자, 플레이를 아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아, 이 마스크가 제대로 안 따졌네요. 자, 다시 U M 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취소를 해서 뒤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컴프 구성되기 전 상태 프리 컴포지를 만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컴포지 얘를 무브 시켰어야 돼요. 마스크의 성적을 자, 오케이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티클 레이어의 파티클 모양은 스플라이즈 얘를 나눠주는 모습을 할 건데 텍스처에서 여기 앵그리버즈 컴프를 사용하겠다.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고 갈게요. 자, 그리고 얘를 눈을 꺼버려 볼게요. 자, 플레이를 했더니 앵그리버드 입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옵션 조금 더 조절해 볼까요? 사이즈가 좀 엄청 작네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올려봅시다. 사이즈를 여기입니다. 피지컬 마스터의 아니죠. 여기죠. 어... 파티클 마스터의 사이즈가 20으로 돼 있는 걸 한 200 두고 볼까요? 오우, 너무 크네요. 이번에 50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100 그랬더니 앵그리버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탕탕탕 튕겨집니다. 바운스에 대한 거를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지컬에 갔을 때 바운스를 펼쳐보죠. 바운스 바운스는 얼마나 많이 튕길 것인지 바운스의 양을 한 15 정도로 조금 줄일게요. 자, 바운스 랜덤도 15%로 좀 줄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바운스가 조금 덜 되고 얘가 이렇게 아래에서 탕탕 튕기면서 생명이 20초다 보니까 아래 옹기종기 막 쌓여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죠.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어, 그런데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모습이 뭔가 좀 수직으로만 떨어지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로테이션이 좀 될 수 있도록 형태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 트랜스폰을 가게 되면 월드는요. 전체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엑스로테이션을 이렇게 좀 값을 주잖아요. 제가 엑스로테이션을 한 50이라고 값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된 모습으로 뜹니다. 객체가 한 개 한 개의 모습이 회전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쪽에 자, 어디에서 답세 변화를 주냐면 파티클 마스터의 로테이션 여기를 펼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조금 조절해 볼까요? 랜덤 랜덤 스피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50정도는 한번 랜덤을 조절해 볼게요. 그랬더니 객체들이 각자 살짝 이렇게 회전된 걸 볼 수 있어요. 만만치 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캐릭터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 쌓이는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캐릭터 요거를 크크크크크 글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컴프를 컨트롤 D 복사해서 복사한 컴프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글자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크크크 크크라고만 쓰죠. 됐고 크크 자, 이렇게 쓴 이 글자를 자, 글자는 반드시 아까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조금 큰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파티클 레이어에서 입자를 크크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파티클 타입은 스프라이 그리고 레이어는 이거를 바꾸는 거 자, 펼쳐서 크크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스프라이 텍스처 얘네들이 아, 좀 종이가 라지 너무 크다라는 얘기네요. 괜찮아요. 500픽셀 미만으로 해주세요 라는 얘기였고요. 오케이 해주면 적용됩니다. 자, 눈 껐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크크 글자가 하늘에서부터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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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크크가 막 떨어지면서 막 쌓이죠. 근데 글자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 또 사이즈죠. 여기죠. 사이즈 100을 200으로 얘는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커다란 글자가 뒤에 영상이 있으면 영상에 크크 글자가 막 쌓이겠죠. 어, 근데 쌤 너무 로테이션이 심한데요. 로테이션 조금 조절합시다. 한 20 20 너무 맞나요? 10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크크 글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쌓이겠죠. 수직으로만 떨어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스피드 로테이션을 0을 주게 되면 정확한 크크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크크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0도는 재미없네요. 3도 오, 3도도 꽤 드네요. 스피드 얘는 외력 30 플레이 너무 많이 하네요. 1도 이 1조네요. 1 이 정도로 크크가 막 쌓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의 입자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고 바운스 튕기면서 플로어 레이어에 쌓이는 이런 모습을 완성해봤어요. 이 3도는 하네요. 그리고 매력 띄